안녕 여러분들 반가워요 저는 잉혀맨이에요 오늘은 여자친구랑 쓰레기장에서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저 정말 잘했죠? 예 여맨아 어디서 제 여자친구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맨아 겨우 찾았네 미니보라야 안녕 어 안녕 보라야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줘 어 그래 나 오늘 처음 보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야겠다 그래 그래 안녕 친구들 나는 미니보라 라고 해 나는 왕관을 이렇게 쓰고 있고 보라색을 진짜 좋아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자조고 그 다음에는 거무콩이야 반가워 보라야 반가워 오늘은 우리가 첫 데이트하는 날이야 어 맞아 맞아 근데 우리 첫 데이트 장소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여맨아 어 바로 쓰레기장이거든 이리 따라와봐 여기 쓰레기가 엄청 많아 엄청 이쁜 쓰레기들이 엄청 많다고 이쪽 봐봐 와 완전 흥분되지 어 여맨아? 응 어 쓰레기장이라고? 우리 첫 데이트 장소가? 그래 봐봐 내가 여기 들어갈게 자 봐봐 와 여맨아 여맨아 너 그러다 죽어 오늘 쓰레기장에서 어 쓰레기 줍고 놀자 어때? 음 그래 뭐 여맨이 네가 그렇다면 그래 그래 이쪽으로 와서 저기 쓰레기 아저씨한테 퀘스트를 받자 쓰레기 몇 개 주워오라고 하시거든 아 진짜? 응 여기서 쓰레기 퀘스트를 받으면 쓰레기 150개를 주워오래 어? 이 아저씨가 나한테도 응 아무 말을 안 하시는데? 아 다시 한번 들어가 봐 얍 어 퀘스트 자 알았다 나는 쓰레기 150개를 주워오래 나는 100개 어 여기 누가 누가 여기다 코드를 버려놨어 여맨아 여맨아 응 나도 쓰레기 집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너는 받았어? 음 1번을 누르면은 집게가 나와 나와라 집게 오 나 빨간색 집게 얻었어 그러게 그걸로 쓰레기를 주우면 돼 우리 그러면 쓰레기 같이 주워볼까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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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같이 주우니까 빨리 줍는다 그니까 좋아 좋아 이거 빨리 청소하자 빨리 빨리 청소해서 우리 쓰레기 팔아버리자 그래 팔면은 돈을 주시거든 그걸로 마시는 거 사묵죠 우와 돈도 벌고 청소도 하고 자 이쪽으로 와 여기 이거 자 오케이 쓰레기 팔았다 150원이나 벌었어 뭐? 나도 나도 한번 가봐야겠어 어 팔아봐 팔아봐 오 나는 60원 아 보라야 보라야 어 여맨아 여맨아 날 밟으면 어떡해 아 나 들어간다 여맨이는 얼마나 나올까 자 이제 쓰레기를 우리 쓰레기 팔았으니까 어 여맨아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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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완전 많은 아저씨가 있어 어 저 사람이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인가 돈을 뿌리고 있어 우와 얼마나 많으면 돈을 저렇게 뿌려 그러게 쓰레기 팔아서 돈 벌어서 돈도 쓰레기인 줄 아나 보다 우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자 이쪽이 상점이야 이쪽으로 들어와봐 여기가 상점 어 여기서 가방도 살 수 있어 뒤에 쓰레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가방이랑 옆에는 쓰레기를 빨리 주울 수 있는 집게를 살 수 있어 우와 여기 냉장고도 무슨 가방을 쓰는데 그러게 대박 쓰레기가 안 상하겠는걸 정국아야 맞아 싱싱한거 아니야 그럼 가방 하나 사봐 보라야 너도 한번 사볼까 어 어디보자 40 나는 지금 60원이 있으니까 40원짜리 하나 살게 어어 오 오 완벽하셨다 그치 어 나 하가리 생겼어 등에 자 이제 그러면은 쓰레기를 주워볼까 이건 뭐야 껌이야 껌인가 오 바닥에 껌 배틀서 하는 나쁜 사람들 음 어떤 쓰레기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볼까 우리 그래 어때 요거 티비를 버리셨어 티빈가 티비다 우와 티비잖아 티비도 버렸고 그리고 빵도 버렸는데 어 여민아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어어 어 여기에 어 미니보라 쓰레기가 있다 뭐 지금 너 나한테 쓰레기라 너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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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통에다가 넣어버릴 테야 이리와 여기 푹싱푹싱한 쇼파도 있어 이것도 버렸네 우리 여기 잠깐 앉아있자 힘들다 그럴까? 좀 앉아있을까? 어 근데 멀쩡한 쓰레기들 좀 있는거 같은데 왜 버리신거지? 그러게 통조림도 있고 와 진짜 별별 쓰레기들 너무 많다 어때? 오늘 쓰레기장에서 하는 데이트는 어때? 만족한 마음에 들어? 음 뭐 여민이랑 함께하면 모두 재밌지 난 아이 그럼 이거 쓰레기 주면 어 데이트가 얼마나 재밌는데 맞아 여러분들도 여자친구랑 쓰레기장에 오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냄새도 나고 신나게 돈도 벌 수 있는 쓰레기장으로 쓰레기장으로 오세요 아 이거 뭐야 오케이 나 팔러간다 어 200원 벌었다 우와 너 진짜 돈 많이 벌었다 음 이거 300원 되면은 새로운 가방 살 수 있어 돈 열심히 모을거야 나도 나도 빨리 모을래 여기다가 유리병도 줍고 음 여민아 여민아 근데 이거 쓰레기 줍다 팔이 빠지겠어 원래 쓰레기 줍는게 어려운거야 아 진짜 어려워 이렇게 어 지구를 깨끗이 해야지 어 착한 어린이가 되지 어 그러면 여민이는 한번도 길가에다 쓰레기 버려본 적 없어? 음 음 어 음 어 어 인여민 너 아 그래도 다시 내가 반성하는 의미로 치우고 있잖아 쓰레기를 그래 그래 그럼 너가 버릴 쓰레기만큼 빨리 주워서 버려 어 알았어 자 오늘 어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렸어 빵도 버렸고 여기 어 우유 꽉도 버리고 어 사람들이 이렇게 어 나 나쯤은 하고서 쓰레기를 버린거라고 어 어 나 나쯤은 쓰레기를 버려도 되겠지 이러면서 버린건데 어 딱히 그렇게 잘 알지? 어 여기 종이도 버렸네 아니 여기 뭐야 목걸이를 버렸어 목걸이 여민아 여민아 여기 목걸이가 있어 와 이거 목걸이 주우려면 1600번을 눌러야 된다는데 우와 역시 금이라 무거운가봐 근데 누가 목걸이를 버렸지? 그니까 아 남자친구는 헤어졌나보다 에에에? 반지도 아니고 목걸이를? 으흠 으흠 자 그러면은 나는 가방을 사러 갈게 새로운 가방을 사러 갈게요 여러분들 보라야 보라야 오늘 영원아 처음 찍는데 어때? 완전 재밌어 완전 신나 그치 그치 어 친구의 친구들이 나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게 자 우유 꽉도 치우고 분명히 어 친구들도 좋아할거야 왠지 응 앞으로 응 정말 많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거같아 음 그럼 어 자 어떤 쓰레기들이 또 있을까 와 나 드디어 220원이나 됐어 어 진짜? 나는 새로운 가방을 샀거든? 거북이처럼 생겼어 우와 그치 완전 짱이지 완전 짱이다 너 나도 큰 가방 갖고 싶다 근데 어 미니보라 보라는 왜 왕관을 쓰고 있는거야? 이쁘잖아 여왕님인가? 아니 공주지 공주 그럴 수가 나는 공주가 되고 싶어 여멘아 아 여러분들 이제 어 미니보라와 오늘 이렇게 쓰레기장에서 데이트도 했는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어? 쓰레기장 쓰레기장이 아니지? 하하하하하하 더 재밌는 네 데이트를 많이 많이 할거에요 로블록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제 로블록스 영상이 미니보라님과 올라올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저희도 매번 열심히 영상 찍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야 오늘 마지막 신경분들한테 인사해줘 아 우리 친구 여러분들 미니보라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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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내가 막 돌고있어 아 나 돌고있다고 여기 여기 들어갈수있나 어 어 나 나라같은데 여베가 여베가 이거 뭐야 여베가 오오 뭐야 이거 뭐야 아 이렇게 해서 막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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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보자 우와 한번 타보자 우와 재밌다 그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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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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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 아 아 아 멀리갔어 나 여기 난 여기 와 와 너 진짜 가였구나 막 날아다니겨 막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건가보네 어 일단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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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